추석 전 세월호 특별법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여론조사 결과 세월호 협상을 다시 하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KBS 새 이사장 후보의 뉴라이트 인사가 내정돼 논란입니다. 정일임의 1분입니다. 오늘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족들의 3차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. 새누리당은 재협상안이 마지노선이라며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. 반면 가족들은 여당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면담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53.7%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방안에 동의하는 응답은 58.3%입니다. 박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질문에도 60.6%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. KBS 새 이사 후보로 이인호 서울대명예교수가 내정됐습니다. 이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로 논란이 됐던 문창극 씨의 강연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. KBS 뉴스는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. 정일임의 1분입니다.